자,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시작하다가 박자를 쪼개기 시작하면서 뛰어! 하니까 영웅시대 분들도 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아, 안 뛰고 그냥 오늘 임영웅 노래에 심취하다 갈래 이랬던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제이부컬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히어로 EDM 리믹스를 분석 리뷰하고자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김대표님 히어로 EDM 버전도 분석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임영웅 씨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선보이는 히어로 EDM 버전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정말 수많은 파란 불빛들,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 보이죠?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임영웅 씨가 우리 영웅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영웅 씨라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이렇게 슈퍼스타가 된 임영웅 씨라면, 이렇게도 많이 사랑해주시는 영웅시대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정말 감사하고 감동 그 자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임영웅 씨가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을 다른 가수의 행보를 봤을 때 아주 극소수겠지만, 그 가수들은요, 팬들의 사랑을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 그러한 행보,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팬들의 사랑을 귀찮아한다거나,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소수의 스타들을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는요, 절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임영웅 씨가 미국에서 콘서트를 진행 중인데요, 임영웅 씨가 관객 속으로 내려가서 관객들의 손을 잡아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 그 영상이 재밌었던 건,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영웅 시대분의 손을 잡으니까, 그 영웅 시대분이 다리가 풀려버려서 주저앉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이 팬덤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예인을 응원하고 좋아하게 되면, 또 팬 생활을 하게 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것에 위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쭉 듣다가 정말 울컥하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웅 시대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게 메일이 여러 통 옵니다. 그 메일을 읽어보게 되면, 평생 우울증으로 살았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만나고, 이제 우울증 약까지 끊게 되었습니다.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일들이 참으로 많이 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이 솟구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 콘서트도 가게 되고, 굿즈도 사게 되고, 앨범도 나오면 주머니 사정껏 사게 되는 것이죠. 아니, 임영웅 씨는 정말 팔색조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하는 행동은 너무나 멋스럽죠. 그런데 의상을 보게 되면, 파란색 후드티에 산타 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재밌는 복장인데, 하는 행동은 너무나 멋스러우니까, 이게 웃음이 지어지다가도 진지해지고, 또 즐겨지고, 또 모습을 보면 또 미소가 지어지고, 이러한 매력을 대중에게 선사하니까, 우리가 우울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어도, 임영웅 씨 잠깐 보고 있으면, 사념이 싹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음악을 즐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가슴이 답답했던 일들도, 눈녹듯이 녹아내리는 일들을,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히어로의 가사를, 이번에 또 제대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참 희망적인 가사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쭉 보게 되면, 가사들이 다 명품입니다. 어쩜 그리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곡을 선정했는지, 선곡도 실력이다, 재능이다라는 말이, 임영웅 씨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장애물 만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가슴 답답해하지 마시고, 임영웅 씨 노래 들으시면서, 운동하시고, 춤도 춰보시면서,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너의 곁엔 내가 있어. 언제나 너의 곁엔 내가 있어. 여러분, 가사가 정말 좋지 않나요? 언제나 너의 곁엔 내가 있어. 크, 여러분.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수가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음을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 예술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루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술가, 그 예술 작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번엔 미국 콘서트가 세계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명웅 씨는 밀당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 웨이브 할 때도 과하게 웨이브를 하지 않죠. 그냥 살짝살짝 흔드는데, 대중들은 저러한 모습에 더 열광을 하게 된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저는 사실 처음 EDM 버전을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박자가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이 박자, 이 BPM이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 박자가 조금 느리지 않나, 조금 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때려박으면, 처음부터 막 빠르게 가면, 사람들이 달아오를 시간이 없어서, 혼자만 노래하고, 혼자만 춤추고 가는 그런 시간이 돼버립니다. 임용웅 씨가 이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역시 현장을 뛰는 프로들은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악기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박자들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쪼개주니까 똑같은 BPM이라도요, 사람들은 빨라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참 영리하고 지혜로운 가수, 임용웅 씨네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시작하다가, 박자를 쪼개기 시작하면서, 뛰어! 하니까, 영웅 시대 분들도, 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아, 안 뛰고 그냥, 오늘 임용웅 노래에 심취하다 갈래, 이랬던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혹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수 지망생들, 또 어떠한 특정 예술가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임용웅 씨를 보고 배우면 됩니다. 물론, 보고 공부하라고 했더니,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요. 나를 믿고가, 창밖으로 비춰오는, 나를 믿고가, 창밖으로 비춰오는, 자막들이 참 재밌네요. 아주 직관적으로,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창밖으로 비춰오는, 태양.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기획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올까요? 임용웅 씨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물고기 뮤직의, 신대표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가수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특정 직원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책임은 내가 질게,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대표님은, 임용웅 씨에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이 두 분의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임용웅 씨가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허락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국내에서 하는 임용웅 씨 콘서트를 못 가본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티빙에서 하는 콘서트 영상을 정말 수없이 봤는데, 이렇게 EDM 영상을 따로 또 올려주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웅 씨가, 이렇게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업로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히어로라는 곡은요,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특히 히어로가 딱 나왔을 때, 뭐야? 이거 장르가 뭐야? 임용웅은 트로트 가수 아니었어? 라고 하셨던 분들이 히어로를 듣고,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잘 다루지 않는 장르인데, 알아보니까 브리티시 팝이라는 장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장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임용웅이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임용웅 씨는요, 탄탄한 팬덤, 영웅 시대라는 팬덤에게 찌극한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웅 씨는 아주 수준 높은 작품으로 대중에게 보답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웅 시대분들과 임용웅 씨는요, 아주 탄탄 대로로 가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시내 거리에서도 임용웅 씨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크, 여러분 저 유튜브 그 영상을 보고요, 울컥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이보컬 김교남 대표가 2년이 넘도록 임용웅 씨는 세계로 가야 된다, 임용웅 씨 같은 가수는 없다, 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리뷰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울컥울컥 거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울컥하셨다면 1번을 눌러주세요. 임용웅 씨는 진짜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수는요, 나는 그렇게 춤을 격하게 추지 않는데 대중들이 막 뛰고 난리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고수 중에 고수인데요. 임용웅 씨가 지금 그걸 해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임용웅 씨 살짝살짝만 웨이브 했다가 춤을 아주 살짝살짝 추죠. 그런데 잠깐잠깐 나오는 영웅 시대분들을 보면 아주 파티장에서 난리 난리 난 그러한 파티장의 모습이 보여지죠. 자 보세요, 임용웅 씨가 처음에는 여유롭게 시작해서 지금은 아예 클럽 분위기를 만들어버리죠. 저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보고 있겠지만 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EDM의 사운드가 정말 심장을 때리는 듯한 현장이 또 있으면 정말 가슴이 퉁퉁퉁 거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나게 되는데요.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들 이해가 되시죠? 참 임용웅 씨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현장 분위기를 보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용웅 씨 한 사람을 바라보고 너무나 행복해해요.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찌 보면 임용웅 씨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임용웅 씨가 그걸 해내고 있는 걸 보니까 대리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제가 응원하고 잘됐으면 하는 그러한 가수이다 보니까 마치 가족처럼 임용웅 씨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행복함을 선사하니까 제가 대리 만족이 되는데 저뿐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던가요? 마치 어르신분들에게는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기분이 좋고 젊으신 분들 나름대로 아 내가 미스트 트루 때부터 그렇게 응원했는데 이렇게나 잘됐구나 하면서 같이 좋아하고 이게 바로 영웅 시대의 분위기인데요. 저는 이러한 팬덤의 문화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행이지 나의 옆이 너랑이지 나의 옆이 너라서 크 가사 좋은 것 보세요. 아니 저는 오리지널 버전도 참 많이 듣고 다니고 지금도 출퇴근하면서 제 리스트에는 히어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이렇게 좋았었나라고 할 정도로 이 EDM 버전이 가사가 제 귀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참 다행이지 나의 옆이 너라서 야 여러분 진짜 감동적인 가사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진짜 참 다행이다. 나의 곁에 네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음악의 힘은요 가사에서 오게 되는 것인데요. 임용우 씨는 가사를 전달하는 이 메시지 전달력이 이 딕션이 너무나 좋은 가수인데 거기에 가사까지 훌륭해 버리니까 이 시너지가 정말 좋네요. 가성 좋은 것 보세요. 저는 여러분 나중에 백인분들이 임용우 씨를 보고 히어로 히어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또 울컥병이 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매력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를 캐나다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악을 전공하게 되면서 이 서양 문화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신비로움이에요. 그런데 동양인은요 신비로운 매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임용우 씨처럼 실력까지 갖추게 되면요 서양인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가 사랑을 받았었는데 다음 주자는 임용우 씨가 분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가 되는 한 사람이 바로 제이브콜 김대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기대되시죠? 생각해보세요. 임용우 씨가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방법이 뭐예요? 커버곡이었죠.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추억 막 돋지 않으신가요? 임용우 씨가 우리 기억 속에 묻혀져 있었던 그 수많은 명곡들을 다시 다 갈고 닦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잖아요. 미국인들에게 그것을 한다면 저는 100%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명품 보컬 임용우 씨가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가던 그런 명곡들을 리메이크해서 부르기 시작한다면 이 가수 누군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조만간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언제 할지 또 어떻게 할지가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참았습니다. 왜 한 달 동안 참았는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10번 정도 했는데도 코로나가 아니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나오고 너무나 몸이 아프고 살이 4키로나 빠져버리고 입맛도 없고 말만 하면 기침이 무슨 토할 것처럼 나오고 그렇게 제가 한 달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임용우 씨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길 바라는 너무나 바라는 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같이 가자고요. 왜냐하면 영웅 씨대는 가족이라고 했으니까요. 나를 믿고 가 나와 함께 라면 우리 를 나를 믿고 가 나와 함께 라면 우리 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임용우 씨는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임용우 씨가 됐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것도 지금의 임용우 씨가 아니라 15년 전에 임용우 씨 혹은 10년 전에 임용우이 됐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지금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잠도 자기 싫을 만큼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복한 시간을 더 즐기고 싶은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또 했냐면 임용우 씨의 인격을 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CPR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린 사건 크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소방서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옆에서 심정지 환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겁이 나고 다리가 벌벌 떨려서 CPR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슈퍼스타 임용우 씨가 그것을 해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두고 임용우 씨가 확 좋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심정지가 왔는데 아무도 응급조치를 안 취해준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원망스럽겠죠. 그러나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임용우 씨가 해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할 때 이러한 훌륭한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 유입되는 영웅 시대분이 야 임용우 씨가 그랬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노래도 잘하지만 인격과 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름 그대로 영웅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멋진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저는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임용우 씨가 자꾸 나를 믿고 가 하는데 정말 우리 영웅 시대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정말 더 신뢰가 가네요. 임용우 씨가 정말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면서 신뢰가 잔뜩 되는 그러한 무대이네요. 이렇게 임용우 씨가 선보이는 히어로 EDM 리믹스가 끝이 나게 되는데 저는 너무나 신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울컥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었어요. 참 임용우이라는 가수는 매력이 수만 가지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잔막미로 우리에게 행복함을 선사해주고 때로는 깊은 바다와 같은 감성으로 우리에게 눈물까지 흘리게 해주는 그러한 노래도 선사하고 정말 이러한 가수 응원 안 하면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 우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임용우 씨 노래 리스트를 쫙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올 겁니다. 야 나도 영웅시대 가입할래. 임용우이 노래가 나를 울리더라. 임용우이 노래가 나를 춤추게 하더라. 이러한 반응들로 답이 올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감동과 행복함을 나누어 봤는데요. 어떻게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제이버컬 김대표가 이제 회복했으니 앞으로도 임용우 씨에 관한 좋은 컨텐츠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 행